작품, 작품 제작 음.. 그럼 소소하게 장만해가지고 좀 팔아볼까요? 팔릴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꾸며서 팔아주는 게 좋나? 10억 정도 더 받는구나 약간 애매하긴 한데 잠깐만 아직 있지요? 이거 뭐더라? 아 17성 4억 밖에 안하는데 옷 사서 할까? 에디 없이 별 하나 하면 놀림 게이드가 돼 아 호라코라 같다네 아쉽네 한번만 성공하면 되는데 아 뭐야 에이 한번만 하면 2억원 아껴던데 아 왜 안돼 아니 돈을 너무 많이 쓰네 아니 나는 한 번에 될 줄 알았는데 에디드 없이 하나한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망했네 갑자기 아 도우미 아니 투택 작하는 게 20억인데 왜 17성 되어 있는 게 가격이 24억 밖에 안하냐? 아 하하하 bek 하하 고USIC 식술하구나 어 2줄 템이 아예 없구나 아 있네 14억은 못 Catch 아 이거 해도 되나? 아 큐브는 진짜 하면 안되는데 아 이거 안되는데 세번 터질거 같으니까 세개서 아 이거 하면 안되는데 이런거 할 시간에 사냥해야되는데 자꾸 이상한 듯 하네 어딨어 어딨어 아 17성에서 18성 성공하면 대박이엇는데 그게 아쉽네 아 왜 15성 안갔냐 심각하네 심각해 흠 주작이구마 주작이 아 개안된다 와 미쳤다 미쳤어 아 15성 진짜 안간다 미치건들 아니 주작이네 실패가 너무 많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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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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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저 얼마나 썼었나요 47억 5천 하자 저렴하게 하자 망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전재산을 크댐에서 흰 퍼를 하나 띄워줍니다 전재산을 집으로 씁니다 상크댐 한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뛰어 봤는데요 아직 뭐 안 나왔습니다 한번만 딱 본다 이야 크크크 이런거 나오면 어떡하냐 아 너무 부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봤으면 힘이나 올 스택 같은 것도 한번 줄만 할텐데 아 이제 나올때 됐는데 아 아쉽다 아쉽구만 아쉬워 아아하 아쉽구만 아쉬워 아 아쉽구만 맥주카자 개 손해에서 맥주칼 수 있는 옵션이 남았다는 점 충분하다 맨쪽 이렇습니다 갈금한 6줄 옵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도미로 손해본거 약간 맥꾼 느낌